승복은 안 됩니다 승복은 안 됩니다 차츰에서 도겸이가 했던 거 같이 함께해줘 직접 여행과 달래 괜찮으시겠어요? 괜찮으시겠어요? 너 달려가고 싶어 달려가 근데 여기 민규야 민규야 도겸아 여기 개는 못 들어간대 너가 계산아 저런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됐음 합니다 저희가 좋네요 좋아요 오늘 저희가 저희 넷에서 분량 수수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셉셉 한 거? 셉셉 투어 셉셉 투어? 어 셉셉 투어 이렇게? 셉셉 우리가 하는 게 다 맞는 거야 자 셉셉 투어 아 심장이 너무 아파 어? 줄겨 너 고이 세븐틴이 부끄러워? 지금 궁금해 셉셉 투어 셉셉 투어 왜 안 하냐 셉셉 투어 셉셉 셉셉 투어 셉셉 투어 셉셉 투어 셉셉 투어 누르는 거 아니야? 빨리 빨리 옹기초기 옹기초기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셉셉 투어 셉셉 투어 셉셉 투어 셉 cho 셉 셉 네 셉 주어 셉 셉 셉 에이 야 너 이게 뭐가 없어 에이 이게 촬영 중이잖아요 야! 너 니로 샤워 안녕하세요 해 말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기다려봐요 그러네 야 셉셉 투어의 본질을 잊지마 너네 안녕하세요 봐봐 요즘 보정해 말아 말해주면 안 되지 말하면 안 되잖아 이거 해 말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프레임을 정하는 거지 보정도 물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 말아 해 보정해 우리 보정 껐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기 보정 껐어? 여기 껐어 야 끄면 안 되는데 니가 선택했어 형이 선택해가지고 아 괜찮네 야 보정 안 돼 아 괜찮은데 그래도 아니 보정 저기요 보정 아 괜찮은데 그래도 아니 보정 괜찮은데 그래도 아니 보정 저기요 저기요 아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저거 왜 이렇게 눌러 보정을 눌러 갑자기 아니 당신을 위한 한 거예요 왕실을 위해? 어?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왕실을 위해? 왕실을 위해? 상기샷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왕실와 나의 위에서 하는 거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거 추억이다 오늘 사진 잘 나왔는데 야 이쁘다 사실 사진 잘 나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시청자분들도 많나고 인터뷰 어떻게 괜찮으셨어요?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재미없는 멤버를 뽑히셨는데 아 좀 더 분발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응 좀 더 분발해야 하는 게 맞고 가자 어떤 걸 좀 더 분발할지 좀 디테일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랄까 약간 리액션이나 드립이라든지 어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캐럿분의 의견을 방영해서 아 그럼요 열심히 해야죠 지금부터라도 리액션을 좀 다르게 한 번 해보면 어떨 거 아니에요 시작 바뀌어야죠 이제 아 아 아 아 맛있겠구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인터뷰 해봐라 안 해 인터뷰 해봐라 해 가자 아 뒤에도 뒤에도 계시고 아니 같이 오셔야죠 같이 와주셔야죠 가고있어 가고있어 안녕하세요 고인세븐틴 중에 가장 재밌게 본 편이 있다면? 수능특집 수능특집 맹활약하셨잖아요 제가요? 아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인세븐틴 보면서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재미가 없다 이거 좀 약간 약하다? 얘 좀 별로다 재미가 좀 약하다 얘 좀 노력해야겠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? 아니 괜찮으시겠어요?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괜찮으시겠어요? 아니 방금 왔다 시원시 좋아하다 임마 이거 좀 재밌다고 본인이랑 괜찮으시겠어요? 정말 괜찮으시겠어요?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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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질문해주세요 하하하하 팍팍해 디눈아 질문 네 뭐 정말 좋은 시간 정말 좋은 시간 아하하하하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? 정말 괜찮으시겠어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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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